반갑습니다. 11월 학력평가 화학원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1강에 나오는 파트죠. 하버와 보슈가 질소, 수소기체를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데 이용해서 질소 비료의 대량 생산으로 농업 생산량을 진대,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1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는 원자번호 순위야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원자번호는 양성자수로 매겨지는 거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의 원소들은 원자의 가치 있는 전자, 원자의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같아. 그래서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해. 답은 4번으로 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을 보시면 이런 문제는 어쨌든 반응물과 생산물의 원자의 개수를 맞춰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먼저 완성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자, 기육부터. CL2는 공유결합물질임에서 분자인 거 맞죠. 자, 그 다음 이온결합물질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NaCl이라고 썼지만 나트륨이온, 염화이온, 이온으로만 이루어진 물질인 거야. 1대1의 개수비인 거야. 고체 상태일 땐 전기전도도 없고요. 액체 상태일 땐 전기전도도가 있다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표짐성을 전성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자, NaCl, 이온결합물질은 힘을 가하면 부서지죠. 늘리거나 펴는 전성과 연성이 작다, 거의 없다, 없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금속이 전성, 야원성이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NaCl이 Na보다 좋다라는 건 틀린 내용이 되죠. 기육, 니은 3번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4번. 자, 금속결합이 이제 교과 과정에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금속결합 모형을 전자바다 모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자, 금속양이온이야. 그리고 프릴 일렉트론, 자유전자로 가셔야 돼요. 답 5번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뭘 농도에 대해서 구할 수 있니? 를 물어보는 거고요. 자, 문제에서 보시면 0.5m 농도야. 자, 물론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난도 있는 문제, 정량적인 개선이 복잡하게 나올 땐 여러분들이 조금, 어, 이거 뭐지? 할 수 있거든요. 자, 반드시 용액의 농도이기 때문에 균일 혼합물의 농도이기 때문에 양과는 무관한 숫자야, 내가 편안한 숫자를 가지고 와서 비례식으로 처리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걸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용액이 1리터일 때 0.5몰이 녹아있어 0.5몰이라고 하는 건 몇 그램이야? 이 꼴 아무데나 쓰는 거 아닙니다. 20 그램이야? 라는 걸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NAC를 몇 그램? 10그램을 사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용액의 부피는 500ml가 되셔야 되죠. 자, 500인 걸 찾아주셔야 되는데 둥근 바닥 플라스크가 아니라 부피 플라스크 답은 몇 번? 5번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 6번은 있잖아. 1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탄화수소 구조가 기존의 화학원에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빠졌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건 알아두셔야 돼요. 자, C를 중심으로 다 똑같죠. 분자의 구조라는 파트가 있으니까, 그치? C를 중심으로 다 똑같죠. 사면체, 정사면체 구조야. 아세트산은 식초의 주 성분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아세트산의 6, 7% 수용액은 식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마트에서 2배의 식초라는 것도 본 적이 있을 거야. 13, 14%의 아세트산 수용액을 2배의 식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의 개수는 4개, 4개로 같다. 기응, 니은, 3번이야. 로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7번을 보시면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정반응과 왼쪽으로 진행되는 역반응이 동시에 라는 가역반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브랜스테드 로울입니다. 브랜스테드 로울이 산으로 작용하는 물질은? 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보세요. 나 수소이온을 줘서 OH 마이너스가 됐어. 수소이온을 받아서 NH4 플러스가 됐어. 정확하게 수소이온의 이동이 보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난 브랜스테드 로울이 산이야. 로 가시는 거고요. 자, 우리 역반응으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역으로 갔을 땐 어때? 내가 수소이온을 줘서 NH3가 되고 내가 수소이온을 받아서 물이 됐어. 수소이온을 내놓는 게 브랜스테드 로울이 산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단 몇 번이야? 5번이야. 브랜스테드 로울이 염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